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은 프로미스 3부작 중 두 번째, 어싱크어웨잇입니다. 어싱크어웨잇 사용방법 자체는 정말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사용방법만 다루기에는 굳이 이렇게 영상으로 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기능 자체는 가볍게 훑어보는 걸로 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하시죠. 어싱크어웨잇은 여기 코드 예제가 사실상 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래는 위에 코드처럼 프로미스에 대해서 then과 catch를 직접 다루어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코드처럼 함수 선언 프리픽스에 어싱크 키워드를 추가하면 then 처리 대신에 await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미스 catch 처리는 try catch 구문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번엔 이런 식으로 어싱크 작업을 여러 진행하는 함수를 하나 예시로 보겠습니다. 위에 테스트 함수는 프로미스를 반환 받아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프로미스 체이닝이죠. 그에 비해서 테스트2 함수, 아래 있는 함수는 동키와 함수 작성하는 것처럼 친숙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 예제는 단순하다 보니까 둘 다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 코드 작성하고 나면 모양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래머들은 어싱크어웨잇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어싱크어웨잇을 처음 본 순간에 아 이건 무조건 가져다 써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비동기 작업하는 라이브러리들이 프로미스와 지원을 이렇게 잘 하게 된 데는 어싱크어웨잇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미스 대신에 여러 방법으로 비동기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 어싱크어웨잇을 사용을 하려면 프로미스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어싱크어웨잇이 그렇게도 좋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동기적인 코드가 더 친숙하고 직관적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서로 코드 리뷰할 때도 피드백 줄 때 이건 너무 장황해서 별로입니다. 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이 코드는 별로이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어싱크어웨잇에 대해서는 동기적인 코드처럼 쓸 수 있어서 직관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동기적인 코드가 비동기 코드보다 더 좋다는 걸 당연하게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왜 당연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코드 예제입니다. 위에는 프로미스 체이닝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 아래 코드는 어싱크어웨잇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일단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만 따지면 어싱크어웨잇보다 프로미스 체이닝 방식이 명확하게 더 좋은 코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hello 위에는 변수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비동기 함수 do something 어싱크 함수의 결과값입니다. 위의 코드 예제에서는 do async to 함수의 매개변수로 전달을 하고 나서 바로 생명 주기가 끝이 납니다. 그 뒤부터는 hello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 어싱크어웨잇 코드 예제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hello 변수는 그 뒤 코드 어느 곳에서도 다시 쓰이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쓰일 일이 없는데도 말이죠. 프로미스 체이닝 방식이었다면 자연스럽게 더 안전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싱크어웨잇을 쓰면서 나중에 이미 사용이 끝난 변수를 다시 쓸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프로미스 체이닝 방식이 더 좋은 코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그렇고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어싱크어웨잇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아까 보았던 변수 생명주기처럼 너무나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어싱크어웨잇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한 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 생각도 하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어싱크어웨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동안 계속 예시로 들었던 Fetch API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웨잇을 붙여서 사용한 거 하나, 그냥 Fetch만 쓴 거 하나입니다. 이제 모두들 Fetch API가 프로미스를 반환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연하게 어웨잇을 붙이는 거죠. 시스템적인 구현이 비동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Fetch 함수의 역할은 뭘까요? 리소스 주소를 인자로 보내면 그 주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온다.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지금 이 설명에 이게 동기적인 작업인지 비동기 작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게 Fetch 함수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실제 많은 비동기와 동기 함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실 시스템적인 이유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그 논리적인 기준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시스템적인 이유로 코드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생각하기에 저 Fetch 함수는 데이터 가져오는 함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저 함수가 실제 시스템 상에서 동작하는 방식 때문에 코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면요? 아무래도 거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프로미스 체이닝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지 어싱크어웨트를 쓰든지 간에 사실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끔 동기적인 느낌이 들게 코드를 작성하는 건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동기적인 게 익숙하고 좋기 때문에 어싱크어웨트이 더 편한 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아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프로미스 체이닝과 어싱크어웨트의 코드 스타일은 분명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동기적인 코드 방식과 어싱크어웨트이 좀 더 유사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논리적으로 비동기와 동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동기 함수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은 보통 논리적인 이유라기보다 시스템적인 제약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원래 쓰던 코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면 아무래도 더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가 크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의 설명도 그렇게까지 명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당연하게 깔고 들어간 가정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하스켈이나 리습 같은 함수형 언어보다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명령형 언어에 더 익숙할 거라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저희 모두가 자연스럽게 생애 첫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 대신에 하스켈을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 없는 프로미스 체이닝 패턴이 더 선호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추가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싱크 웨잇 보시면 어웨잇 붙이라는 건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꼭 어웨잇을 사용한 함수는 어싱크로 선언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어싱크 없이 그냥 아무 함수에서나 바로 어웨잇을 쓰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싱크를 쌍으로 쓰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어싱크 웨잇 기능을 직접 만든다고 상상하고 한번 고민해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싱크 웨잇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프로미스와 어싱크 웨잇 응용 파트입니다. 좀 더 본격적인 코드 예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